감칠맛 없고 쪼는 맛 갈게요. 자, 쪼는 맛. 아직은 고르지 마시고. 시카고 피자 쪼는 맛은 피자 먹고 얼굴 피자입니다. 한 명씩 핸드폰을 골라서 사진을 찍었을 때 피자를 먹지 못해 우는 사람이. 아, 그거 우는 없어. 열어보면 알겠네, 그렇죠? 태훈이가 피해자였잖아요. 힘드시니까. 먼저 정할. 얘만 파란색이야, 또? 그럼 또 이거지. 오빠, 잘 생각해. 아니야. 자, 이렇게 가볍게 가는 게 맞아. 그래. 어렵게 생각해. 여기 그렇게 복잡한 곳 아니야. 자, 얼굴 보여주세요. 보여드릴게요. 보여줘. 옆에, 옆 다 가져온다. 지금 카메라 감독이 생신없고 지금. 카메라 맛있게 드세요? 지금 드시고 계세요. 피자. 성공. 피자. 하나, 둘, 셋. 이 핸드폰이 조금 됐네. 가운데 불안한데? 이거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. 내가 옛날 거 할게. 안 먹어야 될 것 같아. 난, 둘, 셋. 자, 가자. 자, 이거. 그냥 운이야. 일단. 피자 빨고 있구나. 누구 하나는 걸린다는 얘기야. 누구 하나 걸렸네요. 진짜. 걸렸어요. 자, 여기까지 됐고. 너무 되. 자. 다행히 가자. 오, 우는 거 안 걸리라고. 오케이. 이제 여기 징검 선거죠, 운 없는 세 사람, 누가 아직 많이 걸렸느냐, 큰일 났다. 자, 자, 역시 너나 아니면 나구나. 쟤네 둘이 진짜 대박이다. 아시죠? 바꿔도 돼요? 이거 진짜 모를 일이니까. 오빠도 바꿀 생각이 있어, 없어요? 바꾸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. 재미있잖아. 그래, 바꿀게요. 아, 떨려. 셋! 아, 어떻게 해. 아니, 너. 웃고 있잖아. 이게 무슨 일이야. 그 사람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? 아이고. 각소리 타령. 내가 윤화를 위해서 희생한 걸로 예쁘게 편집해 나오는 거야. 알겠어.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시단 피자 사가지고 오신다. 민상이 한 입만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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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